안녕하세요, 여기! 여러분, 시구 스타러 도착했는데요. 지금은 저희의 포토 타임이예요. 그래서 사진을 엄청나게 찍고 있고요. 사진 찍어주는 승현 씨. 안녕! 다리가 엄청 길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제가 원래 다리가 늘어나요. 네, 다리가 한 3.5m 되는데 숨겨놨던 거 이렇게 계속 귀여워. 고무고무 다리. 고 런!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 올해에 또 쉬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파이팅하니까요. 오늘 선수자분들도 진짜 열심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하세요. 파이팅하세요. 여러분, 그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는 오자마자 어, 쉬고 싶다. 연습 막 이렇게 하면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어, 이따가 봬요. 되게 안 해주실 것처럼 우리는 진짜 안 웃었어. 근데 언니는 그래도 덜 떨리는 것 같은데 언니 지금 굉장히 말로 했어. 말이 없어. 난 안 떨리는데 어지럽다. 여러분 진짜 아시죠? 작년에 한번 홈런 날리셨잖아요. 어린 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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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는 나처럼 시타는 열처럼 이렇게 하고. 무슨 소리야. 너는 원래 발레를. 발레를 삼아서. 그래서 사람 같아. 어린 엘이. 아니 그냥 사진만 잘 나오게 해. 아 사진만 잘 나오게 해. 아 사진만 잘 나오게 해. 진짜. 진약. 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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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진짜 제발. 패드기만 안 쳤으면 좋겠고 딱 볼 만한. 이렇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먹식이라 되게 많이 오신다고. 개선. 이거 좀 걱정이 더 됐는데. 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많이 떨고 있다. 그녀는 살면서 동일한 건 던져본 적이 없다. 희선은 진란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희선은 지금 자로 가고 싶다. 희선은 지금 지금 야구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저는 지금 배트를 그냥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저는 배트와 함께의 몸이 날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한창으로는 스트레칭하는데 막 플랭트 하는 게 대형이에요 진짜 어떻게 하나도 흔들지 않나요? 진짜 흔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플랭트 진짜 어려워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왜 hourly? 저거 안 되고 싶습니다 엄마 어때요? 엄마 어때요? 어떡해 서일씨 서일씨 그렇게 하시면 큰일나요 지금 Humans, Humans filled with Women You can't wait to have a beat 다 보석들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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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다 볼 만 안 했는데 영혼은 뭐다? 영혼은 자신감이다 시군은 뭐다? 시군은 자신감이다 시군은 자신감이다 어깨 피시고요 지금 디에트 보잖아요? 지금 서희가 서희 진짜 지금처럼 번쩍어야 했는데 지금부터 조금 더 높게만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 시군은 뭐가 자신감이다 남자 집사 resurs 스윙 연습을 qualquer거 하고 왔는데 너무 랜덤이에요 진짜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연습한 거리의 2대라는 거예요 2배 근데 배운 게 있어요 호수 흘린 머리 위로 던진다 생각하기 공을 너무 빨리 놓지 않기 머리 앞에서 놓기 구멍만 지키고 뒷골로 세게 던지면 그리고 중간 속도는 가지 않을까? 잘할 수 돼. 난 잘할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어. 잘할게요, 여러분. 이 상대의 손만 스스님은 꼭 연락해주세요. 간장 홈페이지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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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아까 연습하기때문에 엄청때렸었는데 저 연습할 때 07번 했거든요. 그래서 치지 말라고 배워가지고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잘할 것 같아요. 하이킹! 서희영 여신의 자리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 하나 받으시겠습니다. 파이팅! 내전에 떨고 있다, 떨고 있다. 어? 한 번 한 번. 다 먹자! 너무 맛있어. 피자예요 피자. 내가 어제부터 피자 먹고 싶다고 노래했는데 진짜요. 진짜 좋아. 역시 야무지 않은 치킨인데요. 솔직히 날개랑 다리살만 좋아진 치킨을 좋아졌어요. 왜냐 저는 가슴설도 좋거든요. 아주 저는 누구만 먹고 싶어요. 약간 다 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맛있네. 저는 한 가지 가짐을 했어요. 저번마다 소리를 들지 않는 거는. 아 근데 저번에 저희 진짜 소리 너무 많이 들어요. 저번에 진짜 목을 꽂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우와! 나 마지막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이름이 뭐지? 이름이... 덕... 덕... 덕도리! 안녕! 덕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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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리와! 네! 나는 봐봐, 나는 봐봐 너와 두세, 너와 두세 나는 아이소이가 들려오네 맥소리는 놓잖아 그것으로 깨를 남아요 오늘 쉬고 싶다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맞아요 응원 부스트 열심히 해서 지금 살짝 배운 게 아프고 음식도 너무 맛있는 음식 먹어가지고 너무 즐겁고 맛있게 열심히 응원 잘했어요 역시 여우는 직권이다 맞아요 저희가 승리의 요전이라 말고 맞아요 피흥이 꼭 승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승리가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이기기 이기시길 저희가 기운을 팍팍 불러놓고 나겠습니다 파이팅! 기운 최고! 안녕! 너무슷 택배로